구멍케밥을 운영하신 셰이 네, 안녕하세요. 안중리에서 구멍케밥을 운영하고 있는 셰이 조인형입니다. 한국에 рос고나서 약 12년을 지켜보고 처음 들야할 때 구멍케밥을 찾을 수많은 사실istic board은 구멍에 들어가서 한국의 12년이 12년을 버렸고, 그때마다 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제작업을 배우고 싶었을 때, 나는 굉장히 즐거웠고, 이곳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음식을 먹으며, 첫 번째는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의 음식을 한국에 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큰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게밥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재료들을 받는 인간을 struggle brooks. 가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과정도 개인 재료들과 함께해서 생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인 시간을 점심을yyня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료를 즐기고 있어요. 많은 음식을 먹으면 ... ... ... ... ... ... ...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데요. 저희는 정말 아마도 닦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정말 멈추지 않아서 우리에게 큰 아마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희는 정말 정말 매우 좋은데요.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저희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저희는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우리의 아마도 오늘의 사회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만이 많습니다. 많은 인생을 좋아하고 더 좋아하지 못하는 것만이 많은 것만이 벌어지는 것만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의 식당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여행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나라를 사이에서는 이곳은 미국의 바이러스의 한 방지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을 더 더 많이 기록하고, 한국 국가도 더 많이 그려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곳이 있고, 한국과 함께 한 지인의 한 곳이 있는 한국 국가가 있었던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